염쓰 염쓰 여보 여보 하지마 아니 이 만두는 유튜브 가게 안 나온다니까 여보 유튜브에 만두 검색해봐 미친만두 빼고는 조회수 잘 나온 게 없어요 여보 그게 다 만두라는데 그럼 안 찍을 거야?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은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여보 이 내 만두가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아? 아니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하잖아 왜? 나는 자기가 정성스럽게 만든 만두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 참 근데 말은 입은 동동동하지 말은 잘해 진짜 미친만두 먹어 그럼 미친만두 그럼 이거 어떡해 이거 하고자 말고 그냥 저희 입이 즐거운 만두 가서 포장해다가 먹을까 그냥? 그러면 안 되잖아 자기가 지금 정성스럽게 속까지 다 만들었는데 피자만두 한다고 이렇게 피자만두 누가 먹냐고 아니 아니 피자만두 애들이 좋아한대 그거 자기 때 만든 거 아니야 자기는 내가 개 또라이 만두 만들어줄 테니까 기다려 미친만두 말고 안 돼 개 또라이 졸로키야 막 핵만두 만들어줄 테니까 기다려 아니 나 죽이려고 기다려 유튜브 각은 나오겠다 부트 졸로키야 어? 그거 뭐 나 공황도둑처럼 말하냐 짜증나네 진짜 그거 만들어도 테니까 기다려 개 또라이 만두를 만들어보는 거야 아주 미각을 잃어버리는 만두를 만들 거야 나 이래야 돼요 뭐 아주 유튜브 먹방 은퇴하게 만들어버린 바다가 기다려 응 응? 됐어? 인정딸이 인정따 뭐 인정딸 그거 어느 나라 말이야 신메뉴 무료시식 이벤트 중이네 당연히 먹어야 되겠죠 신메뉴 무료시식 이벤트니까 무료인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먹방 하시나봐요 아 네네 카메라 켜놓고 한번 촬영해보려고요 신메뉴 리뷰 아 그렇구나 근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? 아니 좋아서요 손님 오시니까 아 제가요? 요즘 좀 힘든 시기인데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맛있게 드세요 네 이게 피자만두 김치만두 고기만두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와 고기가 진짜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거 보여요 김치 김치만두 대박인데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대박이다 여기 만두 맛집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만두집인데요 인생 만두 뭐야 진짜 이거 팔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? 타는 건데 그쵸? 진짜 만두 맛집 여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져야 될 맛집이네요 진짜 와 안에 속이 고기로 꽉 차있는데 올리브, 옥수수, 피망 이게 들어가 있는데 토마토 소스까지 치즈랑 해가지고 와 진짜 끝장나네요 와 이거 수맨이 나왔습니다 오 네 와 얘는 뭐 일반 고기만두 같은데요? 그쵸 이거는 예쁘죠? 트렌디한 약간 이 만두 이름이 뭐예요? 도라이만두 네? 도라이만두 도라이만두요? 좀 센 워딩으로 가고 그래야 장사가 잘 된대요 아 이거 약간 유튜브 각을 노리면서 이제 아 매운만두가 도라이만두 네 2번 만두가 개 도라이만두 개 도라이요? 네 3번 만두가 개 개 도라이만두 개 개 도라이요? 꼬집어진게 적은거부터 드세요 아 요렇게 순서대로 먹으면 맞아요? 네 네 알겠습니다 와 근데 이거 너무 빨간거 아니에요? 아니 이거 만두 야 이 정도는 기본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이거 와 사장님 이거 먹은 사람 있어요? 아니요 저도 아직 안 먹어요 먹어보겠습니다 가져가자 ㅋㅋㅋㅋㅋㅋ 어때요? 뭐 넣었어? 저거 3명 중 5개 5개? 만두 하나 해? 아니 2개 2.5개 빨리 이번 만두 먹으려고 아 이번 만두? 이거는 뭔데? 이거 고기만두지 고기만두 맛있지? 뭔지라고? 이건 글로벌을 노린 만두예요 고수만두 고수 세포기 들어갔어요 고수 세포기 네 맛이 어때요? 돼지고기하고 잘 어울리죠? 이건 뭔데? 아 그거요? 호불호가 갈리는 건데 통과 좀 해주세요 네 어때요? 괜찮아요? 음스예요 음스 민수 소코? 응 먹어볼래요? 아니요 저는 반민초단이라서 민초단이시잖아요 제가 소문으로 들어갔는데 이거 먹으면 반민초단 음 맛있는데? 난 민초단 이제부터 고수만두 고수만두랑 돼지고기 고수만두 오 근데 고수만두가 돼지고기랑 괜찮은데요? 사장님한테 한번 드셔보세요 고수만두 고수만두 고수 좋아하세요? 네 네 저 고수 좋아해요 너무 세지? 피자만두를 이 펭구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깜짝깜짝 깜짝깜짝 쫄면 뿌리는 심어봤어요 이거 향 한번 맡아봐. 어떤지 얘기해줘. 무슨 향이야? 누나 이거 향 한번 맡아봐. 어떤 향이야? 이걸로 아빠 맛있는 음식 만들어줘야지. 먹어도 돼. 먹어도 돼? 응. 맛있어? 응. 응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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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면 안 돼! 오지 마. 사이좋게 먹어. 더 넣을까? 초록색 소스? 안녕. 자, 냄새 맡아봐. 냄새 맡아봐. 오지 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